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네 택배가 왔는데 무지막지하게 큰게 왔어요 진짜 말도 안되게 크게 왔어요 아카데미 아카데미 이번에 할인할 때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까불렀고 택배가 왔는데 열어봅시다 필요한 것들이 좀 왔고 이건 따로 왔더라구요 얘는 한개가 사은품이 사은품이 자 이제 하나 살펴볼까요 뭘 샀는가 자 사은품으로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패밀리 할인할 때 구입을 했어요 이건 따로 왔는데 태양광 거북선 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사은품으로 준거 그리고 이걸 또 사은품으로 주더라구요 이거 판매가가 이제 인터넷 같은데서는 4만원 또 사던데 자 제가 구입한 것들입니다 살펴볼까요 순서대로 토우 토우 험비 옛날부터 갖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건 1대 72 스케일로 작게 나온 뭐 군장비들 뭐 복스바겐 유명하죠 복스바겐 하고 그리고 이게 오토바이 오토바이 탱크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어디 흔히 알고 있는 험 험비 말고 이건 뭐야 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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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탱크 모병인데 이거는 한국 대한민국 육군 되어 있습니다 K1이나 흑표 뭐 이런거 예 거기에다가 매치 시키려고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롱보우 여기 보이죠 밀리미터 퍼 레이더 라고 롱보우 아파치 아 이거 걸프전 때 그때 처음 나올 때 되게 갖고 싶었는데 예 거의 뭐 20년 뒤에 만져보네요 에 썬더 볼트라든가 에올프 이런것들을 해봤는데 자 오늘 메인은 역시 mp사고 박스 부터가 무겁네요 아 그리고 빼먹었다 카운테크 카운테크 라고 불렀는데 옛날 오래된 오래된 금융 사용했는데 옛날거 후진건데 옛날에 4,500원까지 했는데 이게 12,000원 하네요 진짜 4,500원 했었는데 자 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거 G26 이건 지금 제가 요거 두개를 샀어요 저는 쌍권총을 좋아하기 때문에 G26 두개 쌍권총 저거는 지금 제가 두개 두개 샀고 원래 제 오리지 옛날 구 버전도 가지고 있어서 얘는 지금 그러면 6개 7개가 되네요 자 여기 이게 20세용인가? 20세용인가? 일반용인가? 자 성인용이네요 얘는 성인용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무광택 9버전 박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무광택의 색깔이 약간 좀 물이 빠진 듯한 색깔 19세 이상용 M8000 얘도 명품입니다 슬라이드 후퇴거리 빼고는 불만이 없어요 모든게 완벽한 각인이 없다는게 최대 단점이죠 뭐 종구 그게 없고 자 G19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글록시리즈 중에 딱 크기가 딱 마음에 들어서 물론 각인이 없어서 아카데믹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자리로 가져가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잠시 끊고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다시 자 어떤거를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한번 슬르륵 한번 살펴봅시다 자 책상으로 가져왔고요 자 일단 총을 맨 마지막에 좀 놓고 프라모델류부터 한번 삭 한번 살펴봅시다 어차피 메인디시는 마지막으로 자 10분정도 짧게 시간을 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부터 보자 확대 네 잠깐만요 쭉 올려가지고 밑으로 보면 되겠네요 조장이 슉 오케이 네 봅시다 자 무엇입니까 네 카운 데크 엘리저저저저거 밀봉이 마트 버전이 아니어서 밀봉이 바로 되겠진 않아요 자 열어보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보이는데 질감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자 연도 연도 나와있냐 안나와있네 그냥 이름만 적혀있네요 내부에 보시면 좀 삐리삐한게 보입니다 여기 뭐 각인 같은게 있었는데 이 그런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걸 거에요 저기 뭐 다미아나 다른 회사거 이런거 강의를 뭉개고 따로 이렇게 이름만 대충인데 아카데미라고 그렇게 적어두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쁘게 칠하면 꽤나 뭐 예쁠 것 같아요 밑색 칠하고 빨간색 잘 먹인 다음에 컴파운드 그리고 모델링 왁스 이런거 하면 요즘은 또 우레탄 같은게 또 따로 나와서 광택이 뭐 끝장나게 나오네요 어? 드라이버도 들어있다 여기 아저씨도 있네요 헬멧도 쓰고 그렇게 따지면 시트는 네 역시나 이런 모양이 들어있네요 예쁜 이니셜 D를 살짝 봤기 때문에 세칼도 전사지 같은게 들어있고 되게 오래된 겁니다 진짜 이 그림보면 옛날에 80년대 거의 나왔던 금형 같은데 조촐합니다 그냥 자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은 제가 할거 뭐 저는 가지고 싶었는데 뭐 드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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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운택 2분 자 탱크 탱크 보병 세트인데 얘는 막혔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그게 없다 칼이 없다 자 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빨리야지 아 이거 빨간 빨간 네이 입은 이 빨간색 이 특이한 이 이 복장 빨간 마울아 같은 아무튼 여기는 녹색 마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도색보면 빨간색이 되어있죠 이게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뭐 더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야 얘도 5천원씩 하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건 500원씩 했는데 10배가 올랐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나라가 발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비싸도 팔리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야 넌 너가 이 밖에 없어 딱 두 개네 아 이거 참 오오오 오오오 아 이 디테일 괜찮네 얼굴 봐라 얼굴이 자 얼굴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건빵바지에 이런 주름 같은 것도 꽤나 잘 재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히나 상부 오오오 와 이 얼굴 봐 얼굴 와 예술이다 확실히 비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국내에서 오리지날로 물론 국군이니까 오리지날로 신금형으로 만든 것 같네요 되게 예쁘네요 좋네요 자 그 다음 1대 72 스케일로 나왔던 이게 국내 오리지널 금형인지는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겠습니다 뭐 드럼통하고 무슨 물자 같은 거에다가 저기가 들어있네요 궁금한 건 그렇지 데칼이 전사지로 이렇게 들어있고 뭐 일단 박스 옆을 보면 좀 뭐 있어 보여요 MZ50 59경 기관총이죠 11.7mm 탱크 여기서 갖고 싶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빨리 넘겨봅시다 빨리 빨리 여기 와 되게 단순하고 이 하부 하부 조립하는 거 보이십니까 음 그래도 뭐 1대 72 스케일 치고는 뭐 아이고 탱크 여기 캐터필러는 제대로 재현된 건 아니고 그냥 몰딘이네요 몰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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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그냥 짜그만하게 짜그만하게 재현되어 있네요 이거는 만들어봐야지 나오겠다 이게 판스프링 보입니까 하부에 대우하고 대우 어딨냐 대우 오 하부 묘사가 이 정도 되있네요 조금 이제 1대 72니까 되게 작게 왕구틱하게 아기자기 꾸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가 워낙 예쁘고 그냥 그냥 컨셉이 좋잖아요 3개 들어있고 금액이 6,000원 하나 2,000원 돈이네 1대 72니까 작은 작은 맛에 그냥 갖고 노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토우 옛날부터 갖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지네 이제 토우 토우미사일이 장착된 험비 1대 35 스케일이겠죠 토우미사일형 M966 미사일 캐리어 험비 험비 본네트가 마음에 드네요 조금 플라스틱에 불순물 때문에 새까만색이 어차피 도색할 거면 그리고 타이어가 있습니다 진짜 고무네요 좀 딱딱하지만 진짜 고무로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유리창문 뭐 넷조가리 들어있고 핸들 운전병이 여기 사람이 있네요 사람 아저씨 얼굴 보이나 여기 여기 아저씨 얼굴 좀 보이네요 베레모 쓰고 있는 것 같다 음 베레모 베레모 베레모에 밀짚 모자 등등 뭐 들어 있네요 이거는 하부대우 같은 거 표현이 좀 잘 되있네 서스펜션이랑 문짝도 이거는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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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대단히 똠 똠 되있네요 좀 밑에 프린 부터가 좀 다르긴 하나 아 이것도 책자로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이거 펼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아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아 그리고 이번에 할인 가격은 48% 할인이었습니다 이거 금액이 안 나와있네 이거 제가 프라모델 싼 것만 샀거든요 아 12,000원 되있네 그래도 이거 아마 6,000원 정도 6,000 얼마 정도 했을 거에요 역시나 어 어 데칼 빠져버렸네 데칼이 하 아 집어넣어야지 US Army 네 피부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프라모델 진짜 사본다 아 이 이 국방색 이 위장 무늬를 에어블 시루 프린트로 꼭 칠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이보다는 좀 더 잘 예쁘게 물론 인형은 이보다 못 칠하겠지만 이것저것 뒤에 뚜껑도 열리고 뭔가 좋네요 토어 런처가 박스형으로 나오나보다 이걸 떼가지고 교체하는 식인가봐요 자 됐고 롱보 아파치 잠깐만요 빠져서 아카데미 패밀리 세일로 총을 주로 해보려 했지만 프라모델도 좀 땡겨서 구입을 했습니다 롱보 아파치입니다 롱보 아파치 박스가 크네 롱보 아파치 이게 걸프전 때 이게 아마 나왔지 싶은데 되게 오래됐을거에요 아마 그사이 금형이 개량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재미 좀 봤는데 지금도 아마 꽤나 잘 팔릴겁니다 헬리콥터 중에 아파치만큼 뭐 이렇게 인상이 깊은 헬기가 없죠 아이디어가학의 썬더볼트 정말 갖고 싶은데 지금 구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캐노피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부는 리베팅 자국이 이렇게 보이네요 점 같은거 따다다다다 와이퍼도 달려있고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있고 메인 헬기 바디인데 음 뭐 제대로 되어있긴 하네요 이게 양각으로 이렇게 점이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게 리베팅 된 부분이 원래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맞지만은 뭐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양각이 아니고 음각으로 되어있는게 더 편하죠 다른 패널라인 줄같은거는 줄로 되어있는건 역시나 음각이고 이런거 보시면 보이시죠 줄같은건 음각으로 되어있고 튀어나와있어요 여기 점같은 리베팅 된거는 자 로터 메인 로터 바디에 비해서 로터는 되게 짧구나 실제 헬기가 이렇게 작은 로터 그게 4개짜리니까 로터가 작을수록 격추가 될 확률이 줄어들겠죠 로터가 이렇게 짧아 이렇게 RC 헬기 같은 경우에는 2개짜리 로터니까 여기는 4협짜리인데 2협짜리는 거의 뭐 헬기 뭐 길이만큼이나 길거든요 실제 헬기는 뭔가 엔진이 다르겠죠 오우 롱보 헬기 롱보 롱보 레이더 등등 미사일도 들어있네요 미사일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고 뭐더라 얘는 음 아무튼 얘 토마크인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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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칼도 여기 들어있고 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얘도 책자로 안되어있네요 얘는 이렇게 펼치는 방식이네 그렇지 이게 옛날 방식이네 이렇게 펼쳐서 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음 뭐 크게 뭐 볼건 없고 아 이게 결리고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으면 부서질까봐 얘는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언제 만들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탱크를 좋아해요 탱크 에어로는 별로 안좋아하고 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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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주 메뉴 G29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G29 탄색인데 탄색을 제가 없었구나 처음 사는거구나 네 검정색은 제가 잘 샀어요 이거 오렌지티만 한 요만큼만 갈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크기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뭐 법규상 문제될건 없습니다 요만큼만 그냥 뭐 그렇습니다 크기가 적당히 좋고 아카데미 특유의 튼튼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탄색으로 새로 나왔는데 색깔은 여기 박스에 나온 이 정도 약간 밝은 색이 좋은데 약간 우중충한 색깔이 나왔네요 썩 그렇게 마음에 확 들진 않네요 그림에 나온 이런 색깔이 참 좋은데 G26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게 손가락에 하나 놀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놓는데 저한테 돌릴 때 이 기분이 제일 좋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쌍으로 이렇게 막 놀곤 했죠 자 메인이 남아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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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이 색깔도 조금 얘는 비교적 밝은 느낌이 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어둡니다. 박스처럼 이렇게 약간 탄색이 좀 허여몰그리한 색깔이 좀 맘에 드는데 누르틴틴한 색깔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M8000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총입니다. 성인용이기 때문에 금속 파트가 많이 들어갔고요. 자 나오네. 자 이거 보시면 실총 분해도 가능하게 뒷면 누르고 자 이거 내리면 실총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웃바렐 전체가 칼라 파트네요. 얘는 뭐 그대로 그대로면 되는 것이고 자 더블 액션도 재현됐고 금속 부품 많이 쓰였어요 생각보다. 다만 무게추가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자 이걸 올리면 딸깍 되고 조립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쎄서 튜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태로도 꽤나 좀 그거 하죠 소리 좋다. 정말 좋다. 스프링 소리가 지금까지 나는데 훌륭합니다. M8000 쿠거죠. 베라타 쿠거입니다. 자 이 총의 장점은 뭐 제가 말했듯이 금속 파트가 들어있고 잘 만들어졌고 더블 액션 싱글 액션 모두 다 재현되어 있으면서 금속 파트가 들어있죠. 뭐 단점 뭐 뭐 나무랄 때 없습니다. 성능 등 모든 게 다 괜찮고 마음에 들고 다만 이제 방아쇠 압이나 이런 게 조금 네 단점 설명 드릴게요. 자 방아쇠 압이 조금 많이 센 듯한 느낌이 들고 조금 그래요. 그런 부분 방아쇠 감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거 안전장치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뾰족해요. 그래서 장전할 때 보통 여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땡길 때마다 계속 느껴져요. 손이 여기 걸려 가지고 아파요. 여기 이거 말고 제가 샀던 건 여기를 갈아 냈습니다. 여기를 밀려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막혀 있습니다. 나이 밀리 적혀 있죠. 여기가 막혀있죠. 그게 뭐 단점이고 그 외 부분에는 뭐 따로 이렇게 태클 걸 만한 부분은 없다. 그리고 가격이 20세용 중에는 되게 싼 편입니다. 개중에. 개중에는 싼 편이에요. 11,000원인가? 예. 13,000원 되있네요. 13,000원 되어있는데 뭐 실제 온라인 구매가게로 택배에 포함해서 거의 뭐 13,000원 정도의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밀봉으로 왔구나. 아이고 이거는 드림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mp40 하고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선물로 누구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쓸 게 아니고 자 수동 에어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이제 옛날 20세용 박스는 이렇게 무광택에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깔의 agf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요즘 요즘 신형은 이렇게 좀 디자인이 좀 바뀌었네요. 확 바뀌었네요. 자 mp40. mmp였죠. 원래 실제 이름이 mmp인데 이게 각인이 빠지고 좀 가격을 좀 낮게 2만원이네요. 그래도 자 메탈 그레이드 라고 되어있죠. mg 새로운 그레이드. 아카데미에서 워낙에 장난감이 장난감 같다고 욕을 먹으니 뭐 헤비웨이트 같은 걸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기존에 mmp40 제가 리뷰한 거 보면 아마 이것도 거의 극찬을 했을 거예요. 새로운 아카데미 새로운 소프트건들 그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다만 mmp40 일때는 여기에 음각으로 각인이 정식 스미스에슨 였죠. 스미스에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각인이 각인이 이제 음각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없고 여기에 프린팅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5 5 5 5 역시나 플라스틱의 금속을 약간 섞어 넣어서 헤비웨이트 재질로 했다고 하죠 음 플라스틱 뭐 나름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 이거 원래 좀 저기 작동돼야 되는데 이건 몰드고 원래 안전장치 있죠 글록처럼 원래 트리거 트리거 세프티가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고 얘도 실총 분해가 원래 가능할까요 아니다 아니다 얘는 이 핀을 뽑아야지 분해가 되는 방식이었죠 안전장치 여기 있고 이게 안전장치가 뭐 했지? 오 내려... 아 그렇지 자 이러면 여기에 커넥팅이 끊기는 형식 이렇게 올리면 나가고 스프링은 뭐 20세용인데 좀 약한게 들어있네요 하여튼 부드럽고 작동이 잘 된다 이게 잠시만요 이게 무게감이 있긴 한데 이게 슬라이드만 그런건가 슬라이드만 재질이 아마 헤비웨이트 인거 같네요 잠시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부도 하부도 헤비웨이트가 약간 들어간건지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은 슬라이드만 인거 같네요 묵직하다 확실히 묵직하고 좋네요 네 일단 묵직하고 헤비웨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총은 제가 말했듯이 이게 새로운 아카데미 그 K5 K5가 여러가지 다른 그 아카데미의 에어건들 그것들하고 비교해서도 가장 최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또 그립감이나 이런 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이게 MMP 미니로 이렇게 나왔었을텐데 이전에 MMP 40이었나요 정신명칭이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립이 조금 크다는거 이게 그러니까 실총에 더 가깝겠죠 어떻게보면 헤비웨이트 버전입니다 헤비웨이트 버전 크기 뭐 바뀐건 없는데 확실히 무게감은 장난감 같은 느낌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무겁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상부만 좀 있는데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위에 슬라이드를 만졌을 때 금속 금속 재질이 확실히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 좀 차갑네요 플라스틱 자체가 좀 차갑습니다 이 총의 장점 단점 뭐 따질거 없이 뭐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오랜만에 아니라 많이 좀 씹히네요 일단 각인이 없다는거 이게 좀 안타깝고 단점 각인이 없다는거 그리고 트리거셉티 재현 안되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뒷부분에 재현도가 약간 좀 딸리죠 그런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이 아카데미 자체 설계 그 이게 있어요 k5 그리고 뭡니까 tp45 k5 tp45 그리고 이촌 이 녀석 그 시리즈의 그 뭐랄까 그 성능 좋고 실린너가 이만하거든요 길어요 그리고 스프링이 얇고 길어서 성능이 무지 잘 나와요 그리고 뭐 튜닝의 여지는 대단히 좋다는거 튜닝의 여지가 있다면 그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가이드까지 재현이 되어 있네요 k5에는 안됐던거 같은데 아무튼 헤비웨이트 뭐 실제 뭐 봤을때는 뭐 많이 차이는 안나는데 mmp40 하고 얘를 비교한다면 걔는 더 장난감 같고 얘는 확실히 좀 뭔가 좀 좀 시크한 느낌이 드네요 약간 이게 특이한 재질이네 약간 이 헤비웨이트 재질이 옛날에 그 헤비웨이트 베레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크로꺼 아프진 않네 하여튼 질감을 보시면 약간 좀 맞죠 뭔가 거친 듯한 좀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슬라이드 자체만 헤비웨이트인거 같아요 네 훌륭하네요 일단 외관적으로는 이렇게 봤고 이 핀 두개를 아마 핀 한개 제거하면 빠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던거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럴 시간 까진 없고 예 맘에 듭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